소갈비찜 오나 봐. 소갈비찜. 소갈비찜. 은은하지, 은은하게.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세요? 맛있게 먹으셨죠? 네.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 보니 밥이 나오는 시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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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앞치마 하나 내가 진짜 제작했어. 챙겨왔어요? 자꾸 흘려서. 와, 내가 진짜 리스펙트다.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이다. 이것도 궁금하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돼지갈비찜인데. 스튜. 이거 맛있겠다. 이거 미소까지 약간 우아함이. 이거 소갈비찜이에요? 이거 한국에도 소갈비찜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많지 않아요?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어머나 감사.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가위바위보 져서 광원시켰잖아요. 종류가 4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가지 중에 이형자 씨는 뭐를 드시고, 전형모 씨는 뭐를 드시고. 다 포지션이 있었는데. 포지션. 제가 잠깐 존 사이에 갈비찜 통일을. 아, 딱 바꿨어. 정신 식사. 아, 네. 우리 소갈비로 다 갈까? 네, 좋습니다. 올 소갈비. 소갈비. 드디어 정했다, 소갈비. 놓쳤네, 놓쳤어. 아, 놓쳤네. 억울하지? 아, 혼자만 돼지갈비찜 드시니까 지금? 소갈비찜, 미역국, 조선간장이로. 바로 먹자. 조선간장. 나는 음식 만드신 분인 줄 알았어. 간이 딱 맞았어. 음, 부드럽다. 아니, 이 부드럽기가 진짜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폭신폭신한데 씹으면 육즙이. 우와, 각도 아니고. 생각난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육즙을 갖으려면 열이 가해진 데야 빨리 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육즙이 갖아지는데, 이거는 은은하게 했는데 육즙을 가뒀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풍미가 너무 맛있다. 누나, 진짜 갈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우. 깔끔하게 먹어. 예쁘게 드셔. 싸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게 특이하게 나온다. 이것도 궁금했어. 고기 하나 드려볼게, 줘봐요. 고기 하나 드려볼게. 줘봐요. 오, 착하다. 저거 한 4조각으로. 진짜 선량하다. 떡갈비가 생겼다. 초발비래. 고기 하나 드려봐요. 고기 하나 드려봐요. 고기 하나 드려봐요. 고기 하나 드려봐요. 되지도 나쁘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소갈비찜 중에 거의 베스트였고요. 이영재 씨의 맛잘알이 왜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앞으로 잘 따라서 경청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 네 우아한 식사였어. 랍스타 오다 할래? 랍스타 오다 할래? 오,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어딘데요? 노량진도 아니고. 아니, 오는 아니다. 올 때. 이거 뜨는 비행기인데, 지금 오는 비행기 먹을 거 짜는 거예요? 어. 이제 미리 해야 돼. 지금 싱가포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 세트장이에요? 아니요. 어디서 해외 강점 가고 있어. 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